이거 좀 긴데? 괜찮으니까 할 수 있겠죠? 디노의 1분 최초 챌린지 몸으로 말해요 2탄입니다 이제 문구를 정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? 세븐틴의 세븐틴의 세븐틴에서 가장 멋있는 건 디노다? 아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세븐틴 에서 가장 글로벌에서 디에이 가장 섹시한 버논이다 오늘의 문구입니다 오늘의 문구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! 자! 어? 어려운 거야? 17! 문장이야? 응 17초간에 많이 애교를 하면 2탄 네 와 너 진짜 못한다 알겠지? 왜 그렇게 봐 여승라 씨 17초간에 빠 이제 제대로 맞춰볼게 세븐틴이 다 같이 로맨 에서 로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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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어떻게 탈락 탈락 진짜 못한다 아니 근데 진짜 좀 어려워 내가 해볼게 그래도 답 말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형이 형 맞은데 시작 시작! 세븐틴, 여러분들 꽃 꽃 또 세븐틴 여러분들이 세븐틴 형 진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와 1분째 챌린지 안돼요 안돼요 그렇게 실패로 이번에는 저분들 성공했는데 좀 아쉽네요 꼭 맞출 거예요 잘했어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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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